바울이 지금 로마로 갔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재판받으러 갔는데요 그 바울이 가는 길을 지도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이샤라에서 출발했는데요 여기는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 베시도 총독 재판을 계속 받았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요 근데 뭐 죄가 없으니까 로마법으로는 죄가 안 되잖아요 종교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판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석방을 안 시키는 거죠 정치적인 재판에서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 가이샤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무라항으로 가서 니도에서 그 다음에 그래대선 그래대선에 오니까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항해를 하면 태풍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항이 있지 아니하고 베닉스로 무리하게 가다가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태풍 때문에 이제 멜리데섬으로 가는데 표류죠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보름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멜리데섬에서 구사를 생해가지고 이제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겨울을 지내게 되니까 봄이 오니까 다시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수라구사입니다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까지 배를 타고 가갔어요 그 다음에 보디올에서 압비오 저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이제 육로로 걸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먼 길이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가봐야 좋은 게 없어요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그럴 때 이제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가 라고 하니까 1절에 다시 보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구속돼서 받는 경우도 있고 구속돼지 않고 재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구속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이제 밥도 주고 옷도 주지만은 아주 엄하게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가 있는데 근데 완전히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이태라고 하는 얘기는 2년이란 말입니다 얘가 온 2년 그러니까 2년을 자기 새집에 먹으면서 이게 이제 자기가 비용을 내고 얻은 그 집인데 군인이 지키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래서 바울은 비교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가운데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 굉장히 그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하고 3차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 받기 위해서 오는데 풍랑을 만나서 한 3개월 6개월을 또 지냈고 그 다음에 로마와서 2년을 지내잖아요 그럴 때 2년 동안의 이 재판 과정 앞에서 2년 합쳐서 4년이 넘는데 도대체 이렇게 바울같이 훌륭하고 바울같이 쓰임새가 많은 사도를 감옥에다 가두어 가지고 긴 시간 동안에 고생을 시킬 이유가 있겠는가 바울이 이거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병들어도 병을 이기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선교비가 없으면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해가지고 선교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4년 5년씩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데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에 이 로마 감옥에 있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1차 투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PP 드럼 띄워주시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될 때 지금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후 61년에서 63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석방이 돼요 임시로 석방이 돼가지고 또한 2, 3년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제4차 전도를 했을 거다 그래서 멀리 갔으면 스페인까지 갔을 거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내로 이제 대박해 때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66년 그쯤에 다시 잡혀가지고 67년 봄쯤에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죽게 되는 투옥은 두 번째 66년 7년이고요 오늘 본문에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갔다 2년 동안에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는 1차 투옥 당시에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아무튼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그 복음 전했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가택연금되고 있는 감옥이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래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오고 또 이방인들이 오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 받는 그런 길이 열릴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 오시를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에게서 성취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렘에서 탄생하시고 육신의 부모는 요색과 마리아가 되고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서 지내다가 세례와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회를 활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의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이다 그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던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맞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담백색 도상에서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잖아요 혹시 그리스도가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호산나하고 열렬하게 환영을 했죠 그런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실망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교에 굉장히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죽었지 예수는 신성모독이고 예수는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그냥 괴수일 뿐이야 라고 바울도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자기가 담백색 도상에서 영적으로 그냥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죽지 않았어요 예수가 왜 죽냐 내가 예수다 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 그분 맞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아니다 했는데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로마를 볼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가라 해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이제 자기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전도활동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 갔을 때도 여기서도 이제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의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가 자유할 때 마음껏 외친 것처럼 이 로마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전도하게 된 거죠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묶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에베소에 갔을 때는 회당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두란노 서원에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고린도에 갔을 때는 회당에서 나가라 하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에다가 복음 전도하는 센터를 삼아가지고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로마로 올 때는 비록 자기가 재판받기 위해서 결박당한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이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전도자로서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 그런 사역을 계속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왜 그런 죄수의 몸으로 여기 와야겠느냐 할 때 가이사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2년 동안을 왜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야 되냐 할 때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피고소인이에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나타나야지 법정에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로마가 뭐니까 늦게 왔던지 혹은 이제 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자기들은 총독의 재판을 두 번이나 했지만 로마법으로는 혐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 법정에 와서 로마법으로 채용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신이 없어서 승수할 수 없기 때문에 슬그머니 빠졌거나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끝까지 재판을 하다 보면 무고죄로 걸리면 자기들이 처벌을 받거나 그래가지고는 기다리는 시간이 18개월까지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고소인들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재판을 해가지고 무죄다에 석방이 되는데 그러면 그 법정이 바로 가이사의 법정인데 내로가 직접 나와서 바울을 보고 그렇게 재판했겠느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판결에 마지막 사인은 내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이사 앞에 쓴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로가 나와서 직접 바울을 보고 바울이 예수 믿는 것, 기독교가 뭔가를 말하는 것을 듣고 무죄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로마가 세계 중심이에요 이 세계 중심 중에서도 이 법정이 중심인 거예요 법정에서 옳다면 옳은 거고 법정에서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여행 왔거나 혹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전도자로 왔을 때는 이 내로 법정에 서서 내로를 보면서 세계 최고의 권위에 있는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실 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 하게 되고 왜 그랬을까? 바로왕의 총리로서 발탁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로 팔리는 일이나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일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었으시잖아요 예수도가 어느 날 왕후가 됐습니다 내가 이뻐서 왕후가 됐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잖아 그래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라고 해서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도 이제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빌리포에서도 1, 2, 3, 4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로마에 서서 전 세계의 중심인 법의 중심인 로마에서 로마 황자 앞에서 기독교가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죄수이지만은 죄가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느 의뢰님의 말씀 보면서 바울은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해서 배고파서 헐벗기도 하고 때로는 병나가지고 드러눕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비록 죄수가 되었지만은 가이샤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4년, 5년 동안 계속되는 법적인 재판의 과정 속에 있었지만은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증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거나 혹은 결박을 당하거나 혹은 높은 곳에 있거나 혹은 낮은 곳에 있거나 혹은 풍랑을 만났거나 혹은 감옥에 들어있거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서도 나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2년 동안의 로마 감옥에서 얻게 된 것은 뭐냐고 할 때 바울은 정말 행동주의자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테반 죽일 때도 앞장을 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도 앞장을 섰고요 그 다음에 다멕스까지 가서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잡는데도 앞장을 섰고요 그러고 나서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회심을 시키니까 바울은 또 1차, 2차, 3차 정도로 계속하는데 쉬지 않아요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3차 정도 마치고 나서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이렇게 재판받는 긴 과정 4, 5년 동안의 이 과정은 그냥 갇혀있는 자유하지 못하고 결벽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떨어져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더 은혜가 뭘까라고 할 때 바울은 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있는 재판의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 날 자유하면서 다니면서 활동할 때보다도 얻지 못했던 것들 더 많이 얻게 됐죠 내가 잃은 것 있죠 자유를 잃었잖아요 그렇지만 감옥 안에서 얻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 항상 갇혀있기 때문에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하면 사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법정의 판결에 따라 죽은 거예요 그대는 십자가로 빌라도가 죄가 없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십자가형으로 죽여라 해가지고 판결한 거죠 십자가형이라고 바울도 만약에 총독이 그냥 바울 그냥 사형 그래버리면 법정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수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네로 법정에 왔을 때 네로 황제가 바울 죽어 그러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위축당하죠 감옥 감옥 위축을 당해요 내가 법적으로 나는 지금 죄가 없지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사간에 내가 풀려날까 풀려나지 못할까 내가 죽을까 죽지 못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눌려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산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간에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과 죽음의 의미가 일상적인 데에서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굉장히 극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아 이게 사는 것이고 이게 죽는 것인가 그럼 나에게 있어서 앞으로 살 길은 뭔가 이게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바울이 생사간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수년 동안에 감옥에서 결박당하고 항상 법적으로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눌려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살아있다 라고 하는 생사를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굳건함을 그 감옥 안에서 얻게 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총독이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거고 네로가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위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다 네로 황제 위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다 총독 위에 계시는 로마 황제 위에 있는 진짜 왕이 누굴까 만왕의 왕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경하신과 칭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권세 있으신과 이런 거에 관해서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게 더 뚜렷하게 된 거죠 내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님이 누구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분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총독도 아니고 총독들이 2년 동안 잡고 있었거든요 가이사 내로 법정에서도 2년 동안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거를 바울은 이 안에서 더 강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붙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바울이 지금 1차 로마 투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의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버서 이런 편지들이 여기서 쓰여졌거든요 2년 동안에 골로세서에 보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금 그걸 쓰고 있어요 골로세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저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까락할 때 창조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피저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라고 하기 전에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주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들이나 영의 세계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총독이든 황세가 됐든 왕이 됐든 시장이 됐든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사람들의 세우심의 권한은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다 주님은 권세자다 만물이다 그럼 알면 아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세워진 것들 그거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그 다음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영원전에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 안에 창조자들도 계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울이 그동안에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분명히 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냐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 누구냐고 할 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집단인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교회의 시작이 뭐냐 할 때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신이 이는 신이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의 의리를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안받고 예수님 있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사망고사를 깨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 모든 신앙의 첫째는 죽었다가 사신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머리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 세워진 집이다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몸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자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머리가 되시는 교회 구원자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총독도 아니고 가위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본모심이 뭔가가 바쁠 때는 몰랐어요 자유롭게 다닐 때는 일하느라고 몰랐어요 근데 가위사라에서 2년 동안에 로마에서 재판받는 2년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정말 내 생사간에 죽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죽었지만은 난 다시 살 것이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고 뿌리깃고 강하고 정말 생명이 있고 이러한 바울로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4년 동안에 법정에 다니고 감옥에 갇혀있으면 시들시들해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생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비록 죄수지만은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덧입었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력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이 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면적으로 깊은 어떤 은혜로운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빌리보게에다 보는 편지에 그게 구구절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게 보게 되면 13절에 4장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슈퍼맨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빌리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운 교회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잡혀있는 가운데 빌리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환금을 보내줬거든요 지금 새집에 살고 있는데 월세는 누가 내요 바울은 갇혀있는데 아마도 빌리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환금 가지고 새집에 세를 줬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빌리보 교회는 걱정하죠 바울이 풀려날까 바울이 건강할까 재판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울이 다 파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돈 떨어졌다 걱정하지 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모든 것을 그냥 슈퍼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이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강하다고 내가 견뎌낼 수 있다고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에 백성들이 인도했어요 40년 동안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200만 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밥 달라 덥다 춥다 하는데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그게 바로 모세의 능력이잖아요 바울의 경우에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버티고 견뎌내고 나의 갈 길을 가고 있고 내 선한 싸움을 지금도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을 했기 때문에 무겁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벌에 후원을 받고 건강해가지고 막 이렇게 유람 다니고 하면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장 4절에 보면 주안의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빌뽀교회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더워서 힘들고 배고파서 힘들고 병나서 힘들고 전부 다 죽겠다 소리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지금 이 긴 감옥생활과 법적 재판관 과정을 겪어나가면서도 기쁜 거야 항상 나는 기쁜 거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빌뽀교회의 너희들도 좀 기뻐하면서 살아라고 짜증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늘에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릴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됐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데 가짜요 코미디언들이 막 웃기니까 기뻐하는 것 같고 우리가 파티 가서 기뻐하는 것 같고 돌아서서 오면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나의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감옥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바울은 여기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재판받는 과정이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빌리포 교회를 보고 너희들도 기도하래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고 로마 군인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고 사탄들의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안전하다고 기도 가운데서 나는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의 상태에 내가 도달해 있는데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포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원히 살아 빌리포 교회가 선교 헌검을 보내줬는데 지금 얼굴 못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2차 전도 때 빌리포 가서 전도해서 빌리포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3차 전도를 마치고 지금 이제 가이사라에서 감옥살이 진행하고 로마와서 2년이 지내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애정이 있게 부르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형제들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성도의 교제 아무도 지금 자기 옆에 없는 잠깐 왔다가 가면 혼자 갇혀있어야 되는 이런 생활을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그 성도의 교제가 뭔지 우리가 한의 항자가 되고 한 교인이 되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교회가 생각날 때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교회 건물보다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야 돼 성도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냥 A, B, C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집사님 사모하는 권사님 보고 싶은 형제들 이렇게는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 이 바울에게는 살아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앞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간이, 시간이, 기억들이 희매자는 가는데도 멀어져 있는 가운데도 이 감옥의 벽을 뚫고 빌리포 성도들을 앞에다가 끌어다 놓고 함께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하는 듯한 그런 영적인 깊은 성도의 교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죠 예수 이렇게 믿어라 예수 믿음이 이렇게 된다고 비록 내가 수년 동안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육신적으로 지쳤지만은 내 영혼은 지치지 않느냐고 내 속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구조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조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이 더 많이 거룩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작이 다메식 도상에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해서 가라 했는데 바울이 시작을 했는데 멈추질 않아요 1차전도 하고 나서도 2차를 또 가게 되고 2차전도 하고 나서 3차전 또 가게 되고 3차전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활례를 당한다 해서 가지 마라 했는데 뿌리치고 가는 거죠 일사각으로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가이샤라에서 2년 동안에 로마에서 2년 동안에 그 가로막히는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 믿었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고 예수님을 닮아갖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보물들과 영적인 하늘의 축복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은 더 많이 누리게 된 거예요 시작은 창대한데 마지막에는 꼬리가 돼가지고 용두삼이게 돼가지고 사라지게 세례 받겠다고 교회 와가지고 세례 달라고 샀는데 세례 주고 나니까 어딜 갔습니까 직분을 줄 때는 직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직분 마칠 때는 뭘 마쳤어요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가져가갈 것도 없을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자랑과 자식 자랑과 돈 자랑과 자기 명예 자랑과 자기 자존심 자랑과 끝까지 부지런한 거 잡는 거야 잡을지도 못하는 거 잡지도 않는 거를 다 놓고 정말 기쁨이 뭔지 하늘의 소망이 뭔지 진짜 평안이 뭔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일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겉사람이 흡혀나 속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감옥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보금전들을 더 많이 해서 로마 법정에서 황제 앞에서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 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에서 바울은 빌리포 교회와 고루소 교회와 에비소 교회를 향해서 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게시들을 받아가지고 천대로 줬잖아요 이 빌리포 교회에 보는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돼가지고 바울은 로마가 오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운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운어주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하냐고 왜 마음에 평안이 없냐고 왜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립지 않냐고 디모데오 후서 4장 8절 이 장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멸일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것 의로하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입신자고 생각하면 앞날에 기다리는 게 없죠 돌아가면 가족이 있어요 세상 나가면 훈장을 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파티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결국에는 1차 때 석방이 됐다가 4차 전도 하다가 다시 내로 바퀴 때 잡혀가지고 승교당하는데 승교하게 되는데 바울의 희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너무 더우니까 아 여름 언제 갈까 내 집이 없으니까 내가 언제 집 하나 생기나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 있게 좀 살아볼까 자식이 아직 어리니까 언제 자식이 크나 자식 크면 속을 더 크게 속삭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치매 안 당하나 치매 안 걸리나 대부분의 우리 마지막은 요양원이거든요 요양원 안 갈수록 좀 준비 좀 하세요 지금도 좀 기도 좀 하세요 우리 소망이 뭐냐 우리 소망이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 그날에 내로가 나를 목쳐서 죽이지만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날에 시상에 제일 발달된 법이 로마법이고 황제의 법정이에요 여기서도 바울을 사용시킨다니까 이거 엉터리 법정 아닙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내로보다도 더 높으신 의의의 재판장이 예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의의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주님의 법정이 가까웠다고 주님의 법정에서 나를 상주실 그날이 가까웠다고 결박당에서 마지막에는 순교하지만은 바울의 소망은 석방돼서 세상에 돌아가서 누릴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래 앞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건 감옥에 준 선물이에요 내 세상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결박당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있지만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명이 뭔가 내 사명 붙든 하나는 죽지 않아 배고파도 안 죽었고 병들어도 안 죽었고 풍랑을 만나도 안 죽었고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었고 가이샤라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도 안 죽었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도 안 죽었어요 다시 체포됐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뜻을 다 잃었기 때문에 순교의 영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사명 꽃 붙들고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의 마지막이 감옥살이고 재판이라고 하는 험난한 과정이 있다랄지라도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보고 가는 그런 은혜 시작은 미안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하고 달려간다고 줄 서서 뛰어간 사람 많지만 마지막에 경전을 마치고 결승점에 돌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싸우고 있다가 나갔는데 전부 다 도망가고 전사했어요 마지막에 싸워서 승리하고 영광의 멸류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바울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유체로 좀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데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기가 집이 됐든 여기가 감옥이 됐든 내가 자유하든 내가 부자유하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들었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면서 마지막에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고 우리의 앞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이 바울의 마지막이 감옥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안에서 바울은 더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은혜 후에 은혜 충만 후에 충만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지막까지를 다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